K-뱅크가 예금과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.4%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은 연 2.1%에서 연 2.4%로 0.3%포인트, 가입기간 36개월은 연 2.4%에서 연 2.8%로 0.4%포인트 인상합니다. 코드K 자유적금의 경우 가입기간 1년은 연 2.4%에서 연 2.6%로 0.2%포인트, 가입기간 3년은 연 2.6%에서 연 3%로 0.4%포인트 올립니다. 이 밖의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는 연 1%에서 연 1.3%로 0.3%포인트 올리며,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은 가입기간별로 0.1에서 0.3%포인트 인상합니다. K-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별로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. 2.4%포인트 n story h NC daddy s 10